여러분,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고요. 저는 태백산에 와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입니다. 여러분. 어, 너무 추워요. 오늘 뭐 모자 이런 거 가져오고 싶었는데 못 가져왔고 이거 하나 제가 가져와서 어, 당일, 크리스마스 당일 태백산 산행 보여드리고 태백산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크리스마스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고 영상은 일요일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크리스마스莓 전 бук 와 멋있다 와 태형이 정면에 멋있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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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와 웃음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